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준이 있죠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흔들리면 잘못되면 다른게 다 잘못되게 되어있잖아요 여러분 측량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측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측량기구들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측량기구들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측량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미 측량포인트를 다 이렇게 찍어놨죠 박아놨죠 거기서부터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땅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세밀한 GPS 장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또 이렇게 측량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GPS 장비는요 정확하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죠 위도와 경도 이렇게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면요 그 좌표에 여러분 군에서도 그 좌표에 사격지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포병부대에서 그런 G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정확한 위치를 아는게 진짜 중요하죠 그게 기준이라는거죠 기준 그런데 기준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안되죠 시간도 마찬가지에요 시간이라는게 여러분 전세계가 조금씩 이제 시간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대를 같이 쓰는데 여러분 그게 시간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간이 여러분 GPS를 통해 수신되는 그 신호를 보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거 하면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여호수와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절대로 탈선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났구나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 된다 내가 중심에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형편 사정을 따라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은요 내 기준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기준으로 살다가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백성들입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요 그들이 가난한 땅에 여호수와의 영도 아래 그 가난한 땅 적과 꿀이른 축복의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땅에서 신속하게 그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니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게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기준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형편 내 사정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현재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심이 예수께 있기를 소방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고모님 집에 가니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처음에 볼 때 신기했는지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 뭘까요? 오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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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어릴 때 그걸 봤는데요 아니 오뚜기라는 것은 그냥 막 집어 던져도 막 갖다 집어 던져도 막 그러다가 또 팍 바로 서요 막 발로 집어차도 바로 서고 집어 던져도 바로 서고 땅바닥에 던져도 확 요동을 치다가도 또 팍 바로 서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무게 중심이 확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예수가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기준입니다 예수가 표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고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살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예수가 중심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면 빨리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안정되게 해 여러분 오뚜기처럼 예수가 우리의 무게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께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세상 이방인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네? 내 소문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저는 앞산 밑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산에 거기 여러분 걸어서 올라가는 그 여러분 그 통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 냇가 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거기에 냇가에 전부 촛불을 갖다가 촛불 태우는 흔적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냇가에 와가지고 전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막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중심은 자기가 있어요 무게 중심은 자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그리고요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풍파가 불면은요 그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이리 밀려가고 저리 휩쓸려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여러분 중심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다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이 예수의 영 성령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큰 일을 행하셨다거나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큰 일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여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은 바로 여러분 귀신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 쫓는 사역을 중요하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가 주인으로 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예로 여러분 술에 임박인 사람 보십시오 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주인으로 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평생을 질질 끓고 다닙니다 술집으로 끓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방탕으로 끓고 다니는 거예요 욕심과 정여로 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안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무슨 강원랜드 저는 근처에도 안 가봤지만 강원랜드가 뭐 하는 곳이에요? 도박하는 곳이잖아요 도박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 쫓아다니는데 거기 쫓아다니고 아니 해외에도 간대 해외에도 원정 도박을 간대요 그러니까 그 놈이 들어가면 그 어둠의 권세가요 도박의 영이 들어가면 막 끓고 다니는 그 인생을 망하는 길로 여러분 타락의 길로 여러분 그냥 막 끓고 다니는 거예요 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이 못된 짓 하는 걸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안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르므로 하셨음에 제가 투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내가 주인으로 타던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타던 못된 것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도 이것을 위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 일에서 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해방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성령해방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 쫓는 사역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는 사역하면 여러분 쉬쉬거리고 여러분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해방죄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저 목사님은 왜 자꾸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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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악한 귀신에게 무슨 와이럴을 먹었는지 여러분 왜 귀신이 편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것들을 예수님이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이레스님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데려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강한 권세로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해서 여러분 그 강한 자들이요 여러분 술에 임박인 사람 보세요 강력하게 여러분 평소에는요 술에 임박인 사람들이 술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평소에는 얼마나 여러분 성품이 좋고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요 폭군이 되고 여러분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그렇게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고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리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강한 놈이 들어가야 돼 강한 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강한 놈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요 다 강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라만 쫓겨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암병도 강한 놈이에요 여러분 너 왜 들어와서 죽이려고 들어왔지 여러분 죽이려고 들어왔대요 죽이려고 들어왔대요 나 죽이려고 들어왔지 이 집에 다니면서 이 집에 전부 암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암으로 간암으로 죽이고 위암으로 죽이고 대장암으로 죽이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 강한 놈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게 중심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어둠의 건설이 다 쫓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 귀신 쫓는 목사들을 비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지 마시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저 목사님 또 귀신 얘기하네 듣기 싫어서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해방죄에 걸릴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확실하게 금등되지 않았을 때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다른 말을 조심하자 불의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미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천국의 패밀리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